자 안녕하세요. 전척입니다. 이번에는 메두사 미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갑시다. 메두사는 아니고 메두사 같은 자 비키니는 메두사인데 자 얘는 어렵지 않더라고요. 생각보다 자 이거 피해주고 피해주고 위아래로만 피해주면 돼요. 위아래로 자 미사일 피해주고 자 이제 아래에서 올라오는데 분홍색들 패딩 해주고 패리 해줬죠. 아래도 패리 해주고 하나 더 없나? 아래 패리 해주고 패리 세개 다 끝났어요. 자 이거 미사일 다 피해주면 돼요. 다시 또 아래에서 오나? 아 이번에는 이제 물줄기 오는데 이거 미사일로 피해줘야 돼요. 어 오케이. 저 물줄기가 피가 다는건 아니고 이제 위로 계속 푸쉬를 해주니까 잘 피해줘야 돼요. 자 이번엔 뱀장어가 오네요. 자 이 두번째 페이지죠. 자 메두사가 오면 이제 막 어 방향키를 막 눌러서 돌 피해주고 자 스킬 써주고요. 어렵지 않아요. 미사일 그냥 간단하게 피해주면 돼요. 자 메두사가 이제 석화가 되면 피해주고 석화를 빨리빨리 풀어주는게 가장 중요해요. 자 이거 피해주고 이제 석화가 될 장소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가야돼요. 그리고 굳어져야돼. 아래에서 굳어진다. 이렇게 빨리 풀어주고 이렇게 공격을 하면 되는데 너무 빨리 끝나죠? 자 시간은 1분 30초. 에너지 하나도 안 하고 페리 다 해줬고 슈퍼미터 다 써줬고 그래서 A플러스라는 점수를 받게 되었습니다. 지금까지 전척이었고요.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자 쉽게 했겠죠? 다음 영상에서 볼게요. 수고했어요. 수고했어요. i ní 감사합니다.